날아라, 이때서! 이태석 선수 팬이신 거예요? 네, 주민서울인 것 같아요, 주민서울. 이태석 팬! 이태석 선수는 지금이랑 슛돌이 때는 언제가 더 귀여운 것 같은지. 솔직히 귀여운 거는 슛돌이가 귀엽고 지금은 조금 더 성숙해서 잘생겨진? 귀여운 맛은 없어요? 귀엽죠. 네, 오늘 익수볼과 운스볼의 정면승부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. 오늘 홈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경기 포항과의 경기에서. 다시 한 번만 가겠습니다. 이제 공격이 있었지만 진정하게 오는 경기가 이렇게 오는 경기에서. 근데 다리가 너무 굵잖아. 어? 다리가 너무 굵잖아. 내가 다리가 굵지 말해서 네가 모른다고. 아니, 시련선수야? 그래도 돼요. 저도 꼭 쉬는 거거든요. 아 tak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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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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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